주말인 오늘 종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동은 출세 없이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많은 눈이 내려 쌓인 상태인데요. 한편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내리는 눈은 오늘 밤부터가 곱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데다 한방눈이 내리면서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빙판길 낙상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눈이 계속되고 있고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울 등 내륙에도 제법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륙의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 동안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은 내일도 계속해서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북동 상간에 최고 5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20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1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대구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2만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3도, 청주 4도, 대전 3도, 대구 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영동의 눈은 월요일인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